계속 이어지는 축하 모델입니다 항미라가 부릅니다 나파 몇이나 됐는지 시계를 보아도 검은 눈이 떠지진 않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상냥하게 나를 없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찾더니 같은 입술로 다른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만 해 나빠 나빠 가식적인 그런 행동이 처음하고 끝이 다른 그런 납작아 오늘 밤에 그 어디서 누굴 못해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고맙습니다 그렇게 상냥하게 나를 없야면 그렇게 상냥하게 나를 없야면 나를 찾더니 같은 입술로 다른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만 해 나빠 나빠 가식적인 그런 행동이 처음하고 끝이 다른 그런 납작아 오늘 밤에 그 어디서 누굴 못해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